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깨끗이. 깨끗이. 아, 깨끗이. 아, 깨끗이. 아, 깨끗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여기. 아, 진짜. 진짜. 찐이에요, 찐. 우진을 하자고 그랬는데. 전혀 못하자고 그랬는데. 오, 잽. 아, 놀라. 아, 놀라. 아, 진짜. 저녁들은 어떻게 하는거야? 못한거 어쩔 수 없네. 못한거 어쩔 수 없네. 오, 포도라. 아, 진짜. 아름다운. 아, 놀라. 아, 너무. 오오오오 오오오 무료빙한테 피드백 좀 받으려구요 피드백 좀 받아보려 캐릭터가 어느게 나은지 한번 물어볼게 요새 진짜 갈림길이라 해야되나 로첸님 아 미안해요 무료빙이랑 하기로 해가지고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대회에 오는게 나은지 궁금해서 근데 이게 프리게임이랑 대회랑 다르기 때문에 또 아 그건 모르겠어요 또 그건 모르겠어 아 이게 아니다 한번빙이 아 어머 코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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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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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시계를 넣을 줄 알았다. 반시계를 넣을 줄 알았다. 너무 욕심해. 마크 무서워. 벽 좀 나가자. 다시 벽이다. 내가 연습이 잘 안되네. 밀리면 안녕. 앉아. 압박 안칠 줄 알았다. 랩씨에서 서드 때린 것 봐. 랩씨에서 서드 때린 것 봐. 미쳤다. 반시계를 넣자. 쩔풍이 알았네. 아.. 초콩스.. 초콩스에 있었어야 되는데 아.. 뛰었어야 되는데 아.. 뛰었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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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챗 다 쓰네 콤보 봐 아.. 아.. 포크 파셋을 쓴 거 같은데 어디가? 오우 야잇 스마트키스 랩몬데? 오! 랩몬데? 저게 피해지네. 2번 하면 100브로 100브로고 80, 90브로고 빨리 감사합니다. 이해가 건강한지 많이 하세요. 대신해서 죽어요. 캔슬때문에 피하는거에요 캔슬때문에 피하는거에요 게임을 잘 박는다 미션이 확장이야 미션이 확장이야 1타에서 지을려 캐치하려고기 아니요 허치지를 못하겠네 허치지를 못하겠어요 다 캐치하기 때문에 허치지를 못하겠어요 허치지를 못하겠네 허치지를 못하겠네 다행이다 허치지 저거 너무 답답하다 저거 너무 답답하다 처음에 요파는 아이씨 이제 파이가 됐어 또 제트포 맞았어 어차피 똑같은 데미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강 흠 크 Be 욕맵을 해야하는데 카즈야 돼. 브라엘드. 절대 안내나네. 맥스 했어야해. 아이씨 쟤마셨을때 쓰셔야 되네 아이씨 포괄 안되네 포괄 안되네 포괄 안되네 포괄 안되네 어디갔어? 이런 것도 안되네 감탄이 빨라 죽었다 브라이언을 보고 배워 포괄 안되네 오우 오우시 아이씨 고왕 고왕 포괄 안되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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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fueron 왕 ichten 포괄 2 왕 그리고 쉽게 알아, 나무깡 대시 안되나? 3에 나가는걸 그렇게 이용하네 이런 가이들 급했다 이 형 아니었나? 저희도 쳐줬어요? 단판밖에 안나와 기술이 안맞아 기술이 안되면 피하거나 앉거나 앉거나 가드되거나 그만 단판밖에 안나와 좋았어 대단판밖에 안나와 개사기네 8개왈락이네 잽은 안되네 왜? 1개 2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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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막힌 줄 알았는데 아 왜이래 아 진짜 잘 찬다 와 안 졌다 아 졌다 아 졌다 게임이야 아 무릎이랑 닉네임이 있어요 관절 이런건 하지마세요 무릎이랑 닉네임 있습니다 오예 어이씨 벽이야 왜 또 어 저쪽이 뭐야 저쪽이 뭐야 저쪽이 뭐야 닉네임이 있는데 저쪽이 뭐야 아 이거 어떻게 알고 아따 보고 안쳐 진짜 안치는건가 저쪽이 뭐야 저쪽이 뭐야 진짜 안치는건가 아 보고서 보고 안치는거 같은데 아 이거는 보였다 이번에는 이번엔 보였다 저쪽이 뭐야 저쪽이 뭐야 저쪽이 뭐야 올라오 콤보가 나왔네 요네 지를걸 맞을 줄 몰랐어 타격감은 좋지 타격감은 좋지 타격감은 좋지 콤보 데리칼 타격감은 좋지 타격감은 좋지 타격감은 좋지 타격감은 좋지 잘해야된다 아까 극추노가 금색빵 아 컨티네틀리님 감사합니다 아 아까 죽어서 김세스 백호 빨간사는 그래도 못하는거야 질깨받지는 정도 대신 안되네 대신 안되네 대신 안되네 대신 안되네 대신 안되네 우와 오늘 엄청 잘한거 같은데 그냥 하면 어떡하나 들깨면 좀 들깨 나락 좀 의식 좀 의식 좀 통말썼는데 야야 자기 기분이지 상대적인거라 누구보다 잘하고 누구보다 못하고 이래야지 그냥 못하는건 아니지 아 구할케이 피해가지고 조금 깔았는데 너무 좋아 전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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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시가 왜 안되냐 대시가 왜 안되냐 조금 썼는데 뭐야 오 뭐야 나락실랄였는데 그나마 생각했어 내가 만든사람이 너무 좋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다 pendant hack 장조림 랄란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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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 설마는 꿈 아 초풍 아 초풍 이런거 맞는 사람 누구에요? 엄청 똑똑한데? 아 멍 아 이거 이거 아주 쎄네 저거 엄청 쎄네 아 그만 그만 자전거 그만 아 콤보 아 아 아 아 아 너무 답답해 초풍을 치는거 달려와서 대토프 때리니까 신기하다 오 마퀴스인거같은데? 떠올리네 슬플리 에어 오 아 아 두 K.O. 어 아 아 아 에어 엉 안지게 잡고 보니까 어쩔 수 없네 이거 안 맞네 아 혜룡이 많이 하세요 이제 보아비를 좀 써야겠어요 아 혜룡이 너무 좋아 아 혜룡이 너무 좋아 놀랍다 몸병은 타지않아 아이고야 아이고 로아야 아 이거 화남이지 아이고야 아이고 왜 캔슬 안해 왜 캔슬하네 왜 캔슬하네 아 이거 장난 아니야 격으로 나갈 때가 없네 너무 높아 아 벽이다 아이고 백댕시 아 백댕시 솔직히 후회할까봐 보셨죠? 제레지? 미아크라 한테 맞지? 멘탈이 나가면 던지게 된다니까 레아때문에 가만히 있잖아 한 번때문에 잡아가면 죽네 던지게 된다 던지게 된다 던지게 된다 던지게 된다 던지게 된다 멘탈 던지게 된다 잘한다 잘한다 그냥 해본지 할걸 그냥 해본지 할걸 2백이 아닌데 들판이 아닌데 들판이 아닌데 안지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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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쏟는데 들켜보네 뭐야 안지르네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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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픽스 펄픽이 아닌데 펄픽이 아닌데 펄픽이 아닌데 펄픽이 아닌데 아 와우 아잇짱 아까 뿜발 계속 써서 막을 줄 알아봐 어디가? 왜 저렇게 강하노? 다운가 저렇게 강하노 아이색 너무 애까봐 아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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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시스! 그만 그만! 무조건 방어면 다행이지! 안에서 캐치 안돼! 방어가 아니잖아! 참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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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판할 때 참아야겠다! 아... 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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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그 마모아 그 마모아 제가 뻔하게 쏘는가봐요 제가 뻔하게 쏘는가봐요 제가 뻔하게 쏘는가봐요 저는 뻔하게 쏘는다고 생각 안하는데 쏙독박으로 쏘는군요 이거만 쓸려봐 안된건가 그런가 봐 알고 있는거 같아 초풍을 리타이밍했으면 뭐야 룩이 왜 나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룩이 왜 나왔나 룩이 왜 나왔나 움직임이 왜 노릇네 움직임이 왜 노릇네 펜슬에도 패치되네요 펜슬에도 패치되네 펜슬은 돌아가고 그 잡지 펜슬은 펜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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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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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만나요. 그만. 아 뭐야. 왜 저래. 안그래도 브라이언 참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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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일러. 저렇게 캔슬해야하는데 아까도 왜 캔슬 안했어? 쟤 쟤 쟀는데 왜 삼나 뭐 레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레아 때문에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원하는 뱅뱅이네 오하시오 오하시오 이거 아닌데. 레아 써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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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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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뭐야 뭐야 왜 으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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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치 dwarf 횡초했는데 아 랩트 작은거 그러게 와 빅사일이 너무 많네 아 무릎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지 어 아 아 아 펜슬 schö 4 행신세트 아프하니깐 되네 안죽었죠? 죽었죠? 무관하게 쓰는 퓨우리님 안녕하세요 안있어 anche se 너무 빠른데 답답하니까 내가 지둔다 답답하니까 지르네. 답답하네. 절반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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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막 잡는거 아니야? 나 원래? 배는 오래 하진 않잖아요 누구를 해야지? 가는 말이 힘들지? 다 때리네 일부러 웨이브 늦게 썼어 일부러 웨이브 늦게 썼어 일부러 웨이브 늦게 썼어 일부러 웨이브 늦게 썼어 카제미는 바꿔야해 누가 잘 맞고 잘 때리면 먼저 진전이야 일부러 웨이브 늦게 썼어 행복했다 결승하자 얘들아 두번째 갑자기 썼어 카제미는 쯤리 통화 감사합니다.